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이 선거인수하고 인구수 대비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인수보다 인구수가 많은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투표자수는 인구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자수는 실제 인구수보다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를 제외한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는 투표자수 더하기 투표 포기자수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 하게 되면 특정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투표자수도 늘어나게 되고 선거인수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특정 후보의 득표수 투표자수 선거인수가 모두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동일하게 변동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을 좀 상시하게 보는 겁니다. 이제 며칠 전에 시골촌부님이 분석한 아주 중요한 내용 의령군 70면 누적 사전투표자수 발표가 오전 9시에 1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14명을 발표했느냐 사전투표수에 들어오시는 분마다 일렬번호 1번 2번 3번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1번 사전투표자 2번 사전투표자 3번 사전투표자 1번 2번 3번 5번 4번이 전산으로 허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4번 유령투표지 5번 6번 7번 투표자 8번 허수로 만들지 않습니까 9번 10번 11번 투표자 12번 허수를 만드는 거죠. 13 14 그리고 발표가 된 겁니다. 실제 여름 투표수에 오셔서 사전투표에 오셔서 표를 던진 사람은 14명 11명 그리고 선관위가 전산조작으로 만든 허수 유령사전투표수는 3명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했지 않습니까 4번 8번 12번 16번이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짜가 등장하게 되면 3 플러스 1 조작값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인 0 1 2 3 가운데 한 개 숫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골촌부가 아주 창의적인 그런 조작을 하면 0 1 2 3 나머지 값 중에 하나가 등장하지 않고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값인 0 1 2 3이 골고루 등장한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선관위가 만든 유령사전투표자들은 4번 8번 12번 16번 20번이기 때문에 행렬수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행렬수열이라는 규칙이 발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표현된 행렬수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영월군 한반도면 여기는 오전 8시에 발표 사전투표수가 25명인데 이곳은 좀 독특하게 처음부터 조작을 하지 않고 시작값이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일렬번호 1 1번 사전투표자 2번부터 조작하지 않습니까 시작값 2번 헛수 3 4 5번 진짜 6번 헛수 그렇게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럼 2 6 10 14 18 20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행렬수유로 포함이 될 수 있죠 2 1 2 1 2 2 플러스 n 마이너스 2 1에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행렬수율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위조투표제 16장 실제투표제 19장 어떻든 간에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경우가 전국의 79개 은면동에서 나온 겁니다 인구수보다 많으면 안 되죠 왜 그런가 선거인수에는 0세부터 18세가 다 여러분 미만이 제외됐으니까 인구수가 항상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의욕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선거인수에는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수보다는 선거인수가 작아야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다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가 79개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최중구님 이름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 인구수입니다 2번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에는 0세부터 18세가 다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수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종로구에서는 인구수가 4507명인데 선거인수가 4753명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선거인수는 0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지역에 서울특별시 중구 성동거래도 필동은 인구수가 4203명인데 선거인수가 4288명이지 않습니까 인구수보다 선거인수를 많을 수가 없는 거죠 블러스 85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최중구님이 작성한 것만 보더라도 70군데를 넘어서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실 명륜 1동 인구수 7840명 선거인수 7924명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84명이 많은 겁니다 선거인수는 0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이 다 미만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당연히 선거인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51번부터 70번까지 52번에 보시게 되면 전라남도 순천 광량 곡성 구례구 갑 풍덕동 인구수가 7600명이고 선거인수가 7251명이고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245명이 많은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선거인수가 7600명으로 작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전국의 도체에 나오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79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 인구수가 3437명인데 어떻게 선거인수가 3624명이 나오냐 이야기죠 인구수보다 여러분들 선거인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177명이 더 많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인구수와 똑같습니다 1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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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하고 인구수하고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146명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군데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 여러분들 인구수하고 똑같은 경우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잘못해가 여러분들 포함을 안 시켰네요 최준구님 데이터베이스를 방문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거죠 공직선거의 조작 메커니즘은 특정정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더해주는 거죠 위조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위조사전투표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위조사전투표지를 특정정당 후보에 더해주게 되면 당연히 투표자 수가 그만큼 더해지게 되고 선거인 수도 그만큼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범들이 남긴 중요한 선거사기의 증거물들은 선거인 수 숫자 투표자 수 숫자 후보별 득표 숫자가 뭡니까 조작되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숫자 불일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